안녕하세요. 벼리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마존 다육농원의 창들 20%씩 일을 한답니다. 마음에 드시면 얼른 보시고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스타버즈 와… 손도 끝마다. 이 카리스마 대단해요 스타워즈 14cm 스타워즈 14cm 와 멋지다 환역 연꽃 마리아 7만억 세상에 우째만 이렇게 예쁠까 연꽃 심청이가 이 속에서 속 키워나올 것 같군요 연꽃 마리아 사이즈 한번 볼까요 15cm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연꽃 마리아 아메스트로트 아메스트로트 쌍두 6만원이죠 색깔이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죠 쌍두 사이즈가요 15cm 사이즈가 15cm 랍니다 얘는 삼두인데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다 삼두 삼두 얘도 한 15cm 정도 되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삼두 삼두 로얄 에보니 로얄 에보니 로얄 에보니 아 정말 예쁘다 로얄 에보니 3만원 사이즈 한번 볼까요 12cm 12cm 로얄 에보니 12cm 3만원 여기에서 20% 로얄 에보니 필요하시면 얼른 지 마세요 로얄 에보니 황진이 오페라 5만원 와 사이즈 한번 볼까요 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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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이 오페라 5만원 이랍니다 마왕 통통하니 너무 이쁘다 통통하네 통통하네 마왕 마왕 예쁘죠 마왕 4만원 마왕 4만원 사이즈 한번 볼까요 마왕 8cm 물랑루즈 꽃대를 물랑루즈 물고잎 색감 너무 이쁘다 물랑루즈 물랑루즈 4만원 여기에서 20%랍니다 좀 뒤에서 사이즈는 10cm 11cm 정도 되겠네요 그릇 딱 넓은거 모르고 함을 높은 줄 아나 봐 잿팟 한옆 잿팟 잿팟 잿이네 잿팟 그래도 8cm 정도 된답니다 와 맞쪄 음 메딜 그릇 메딜 그릇 메딜 그린 메딜 그린 색깔이 빨갛게 이쁘다 얘는 5만원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14cm 14cm 와 로열 에븐이 3만원 예쁘죠 피몽 에븐이 음 말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야 이야 생장점 주위에 애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우 예쁘다 11cm 정도 되는데 피몽에 보니 3만원이랍니다 음 음 와 얘는 쌍두 와 예쁘다 쌍두 꽃들 보세요 쌍두 쌍두 구경하세요 아 예쁘죠 20% 얘는 얼른 집어가야 되겠다 루이스 어 커요 커 와 얘 얼굴만 해도 어 14cm는 되겠다 근데 쌍두 3만원 얼른 들고 갔어야 되겠다 보시는 분 얼른 가져가세요 보라클론 14만원 15cm 랍니다 와 예쁘다 블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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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음 14cm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쁘다 블랙선 피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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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볼게요 어 14cm 피델리오도 14cm인데 손톱 끝에 물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14cm 피델리오 7만원 와 예쁘다 바란툴라 에버니 바란툴라 에버니 바란툴라 에버니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올려놓은 전화로 전화 주시면 20% 세일해서 사실 수가 있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